원주천을 비롯한 도내 4개 지방 하천에 대한 국가 하천 승격이 완료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원주천과 평창강, 홍천강과 한강 등 도내 4개 지방 하천에 대한 승격을 가결 처리했고 오는 2020년 1월 1일에 국가 하천 승격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사업비 1,800억 원에 달하는 원주천 정짓들 학성 저류지 사업을 포함해 4개 하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이 전액 국비로 추진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